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또 부재하신 사이에 너무 많은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떤 이슈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FMC 회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연준의 입, 파월 의장의 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면서 더 걱정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F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긴축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또 FMC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어 온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에도 보시면 연초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인플레가 너무 높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가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FMC 미국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에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게 시장을 또 한번 흔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FMC 회의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릴 건 올릴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올릴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긴축의 방향을 제시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경제 지표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 높게 나왔습니다. 계속 예상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높게 나와버리는.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7.9%로 사실은 높아진 컨센서스하고 딱 일치하는 수준이 나왔으나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식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코어 물가 지수가 있죠. 네, 코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보냐 하면 인플레는 심리인데 이것이 과연 산업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사실 아직 우크라이나 발 이슈가 반영이 채 되기도 전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FMC에서는 이게 좀 매파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아마도 어제 증시를 좀 약세로 이끌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확인해봤던 물가 지수도 체크해보고 월 초에 또 고용 지표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FMC 회의 전에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한번 쭉 보셨을 때 다음 주에 F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네, 연준의 경우 지금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너무 잘 나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 이틀간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사실상 25BP 인상을 확정 짓는 듯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나온 CPI까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는 25BP 인상을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예상한 바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뒤에 성명서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또 어떤 추가적인 발언이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 이거를 예측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게 훨씬 더 이제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거의 0.25%포인트, 25BP 올리는 건 금리 인상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멘트가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맞섰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25BP 인상 이후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 역시나 지난주 의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이슈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싶다. 내년에도 라고 이야기를 한 바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계속 가속을 내면 그러면 더 높게, 즉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더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인터뷰를 할 때 최근 CPI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금리 인상 가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금리와 더불어 중요한 게 자산입니다. 자산 감축을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 확실하게 어떤 스텝으로 가겠다를 제시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5월 정도에 제시하고 6월에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월에 이 기준을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역시나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다. 그렇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의 속도가 자산 감축에서도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연준 내부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인사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중립금리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인데요. 현재 한 2%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인사들이 지금 나와서 연말이면 연말에 중립금리 도달 목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다면 조금 더 중립금리보다 높게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울 의장이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FOMC 끝나고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혹은 회의 내에서 멤버들 간에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에서 중립금리 도달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이 또한 매파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FOMC에서는 좀 매파적인 서프라이즈에 촉각을 군두세우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단은 다음 주 FOMC 회의는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자산과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예상을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사실 미국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점점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유럽에서도 뭔가 스탠스가 좀 바뀐 뉘앙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본토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프라이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원래는 긴축의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소위 이제 전시 채권이라고 합니다. 워보드를 내가 주고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이건 돈을 풀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사실은 이번에 좀 완화적인 멘트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금 자산매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이 종료를 훨씬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연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향후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인플레이션을 위로 훨씬 더 끌어올려 버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향후에 훨씬 높은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쟁이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조차도 이렇게 매파적으로 인플레를 걱정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무으며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강공책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좀 좋지 않은 시장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중앙은행의 이런 매파적인 입장 때문에 오늘 새벽에 유럽 증시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또 미국도 하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에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럼 마지막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FMC 회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약간 멀어져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있고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대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 기대들을 하실 텐데 저는 두 유력했던 후보들의 경우에 양쪽의 정책 테마가 모두 다 패배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은 패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정책을 강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일단은 2개월 후에 정권 이항이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또 한 달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초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강하게 뭔가를 드라이브 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오게 되면 한국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에너지 발로 오게 되면요. 한국은 수입액 중에서 20에서 30%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무역수지 바로 적자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그러면 약세가 되면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수출주가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주 중에서 인플레가 오는 것 이상으로 가격 정가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가 과격하게 오는 것은 한국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이럴 때는 역시나 또 조심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응하는 방법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우리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6월 초에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겹겹이 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광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